게임을 플레이하기 전에 위아래 방향을 누르거나 스와이핑해서 읽어주세요.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본 게임에는 일부 장면에서 빠르게 전멸하는 효과나 연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현기증이나 두통, 구토나 멀미 등의 비슷한 증상이 있을 시에는 플레이를 중단해 주십시오. 잔인하거나 깜짝 놀랄 수 있는 연출 및 그로테스크한 연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게임에 등장하는 지명사건 등장인물의 이름은 모두 허구이며 유사성이 있다 하더래요. 아 깜짝이야 씨 뭐야! 아 소리 너무 커. 소리 너무 크지 않아? 이 정도? 이 정도? 크로마키 키면 안 돼요. 내가 깜짝 놀랐어. 막 이러면은 뒤에 다 타 박살남. 인과. 율. 새 게임. 계획이 조금 틀어졌어. 어? 한국말이다. 학교에 월령이 잔뜩 들어찬 무형이야. 생각보다 험한 일이 될 것 같은데. 정말로 할 거야? 뭐, 이보다도 최악의 상황이 있겠냐고는. 비참한 심정은 알겠지만, 지금부터는 냉정해지자고. 왜 차가 구형 크렌즈야. 왜 차가 구형 크렌즈야. 플랜 B는 없어. 이리 조금 틀어진 바람에 앞으로 사리 분별도 못하고. 문턱대고 덤비는 원원들을 상대하느라 고생할게 뻔하니까. 진짜 앞만 보고 운전하네? 이성적으로 생각해. 정석적으로 앞만 보면서 운전해. 되게 안정적으로. 드라마 보면은 막 옆에 계속 봐가지고 불안한 사람들 있거든? 차 번호판이 족색이네. 차 번호판이 족색이네. 그럼,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정리해볼까? 학교가 강한 원원에 의해 공간이 뒤틀렸고 거기에 그 학생들이 갇혀버렸어. 계획이 조금 틀어져 버렸으니 우선 그 학생들부터 구해줘야겠지? 표정을 보니 마음에 들지 않는 눈치구만. 심정은 이해하지만 최대한 이성적으로 생각하자고. 시간은 오늘 새벽 5시. 동이 트기 전까지야. 아침이 밝아오기 전에 모두 마무리 지어야 해. 그럼 난 먼저 들어가도록 하지. 3신. 3신. 선택? 선택? 아, 이리로 갈 수 있구나. 조사하기. 딸근 개수대다. 물이 나오지 않는다. 준비는 다 됐나? 아직. 뭐 아이템을 찾아 놓는다는 뜻이죠? 준비 다 됐냐고 물어보는 건? 그죠? 초대 교장의 모습이 새겨진 동상. 으아악! 조사하기 결정될 때 몹명 extrême play? oping. 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왠지 컷인이 나오면은 도망가면서 좀 따돌릴 수 있는 장소 같은 것도 좀 보고 뭐 그러라는 얘기 같은데 가기 싫다. 학교 학교 가기 싫다는 생각 진짜 몇 십 년 만이지? 아 학교 가기 싫어. 바깥과 통하는 문이 여기뿐이니까 이곳을 기점으로 삼아서 학생들을 데려오는 게 좋을 것 같아. 외부와 단절되버린 이 학교의 현실과 연결할 다리를 놓아야 하는데 마침 좋은 자리에 컴퓨터가 있군. 하지만 건물이 건물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아. 발전기를 찾아보는 게 어때? 바깥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교무실 같은 곳을 찾다보면 나오겠지? 컴퓨터를 이제 뭐 저장을 하거나 뭐 하나봐요. 교무실을 가보는 거 어때? 아이씨 어 캔커피 체력을 해볼게 뭐 누가 때려서 피가 단다는 거죠? 쫓아와서 복도에는 항상 정숙 수업시간 준수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샤타 모심 허우 씨 진짜 허지 넘으면 여기 숨나봐 뭔데? 뭐냐고 피가 있어요 아 이게 넘을 수가 있고 이건 못 넘고 아 반대쪽에? 여자 화장실도 갈 수 있네? 갈 수 있네? 왜 이렇게 커? 여자 화장실은 여자 화장실 아 쫓았어 아 여기다 오늘 새벽 1시 학교로 오라 1시 오래 학교로 자칫통역 없어 눈에 띄는 물건 없어 자칫통역 배전함 아 씨 배전함을 이중으로 잠궈두기로 해서 결정했습니다 번호를 맞춰 여는 자물쇠를 새로 달아두었어요 가끔 학생들이 열치를 훔쳐서 여는 경우가 있더군요 담배같은걸 숨겨놓기 위해서 말했죠 담배가 있나보다 안에 정우 선생님께 말씀해주세요 신남cca 책상위에 눈에 띄는 물건에... Trinity 달력이 있다 오오... 브라운 같은 근데 쓰나마 code 퓨지가 빠지는 것 같다 메모가 쓰여있다 노후화로 단전된 일이 잦아 비상발전기를 배치하였습니다 발전기를 여기서 캐야되는데 말지변이 적고 사교성이 부족함 한 1회 저장 가능 아 이것도 염소.. 염소류야? 아씨 저장하는데 횟수가 있어 퓨즈 히피1님 2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퓨즈 껴 아 이걸 내가 이렇게 해서 껴야되 더 무서워 불 켜지니까 분리했습니다 새 퓨즈가 필요하시면 책상에 나왔으니 가시면 되겠습니다 신학기 1학년 교실 배정 안내 1학년 1반 김혜라 2학년 2반 최명섭 3학년 3.. 1학년 3반 이영순 1학년 4반 장정우 교과서가 쌓여있다 2학년 1반 장정우 전기도 들어왔으니 이제 현실과 연결해볼까? 플로피 디스크를 건네받았다 그걸로 컴퓨터에서 지금까지 일을 써주면 돼 현실과 연결을 유지하려면 근처에 누군가 계속 있어야 되니까 난 여기서 자리를 지키고 있을게 와 리얼하다 남은 플로피 디스크 한개 남은 플로피 디스크 아 플로피 디스크 사용하기 하는거 싫은데 궁금한거 있나? 뭐해야되지? 3명 다른층으로 가는 계단은 방아셔트로 막혔군 저걸 열 열쇠가 필요한데 열쇠가 있을거야 다른 계단으로 가는 열쇠를 구해야됩니다 어 아싸 아싸 플로피 디스크 플로피 디스크를 구해서 거기까지 저장하려고 하면 플로피 디스크를 또 쓰게되죠 플로피 디스크 플로피 디스크 플로피 디스크 아 이거 컷신이 있어서 싫은데 나를 쳐다보고 뜯어 플로피 디스크 플로피 디스크 플로피 디스크 플로피 디스크 플로피 디스크 플로피 디스크 쟤 이번에 들어오고나서 아무 말도 안하는거 알아? 뭐 저런 애가 다 있어 별꼴이야 백 서현 넌 종례 끝나고 교무실 내 자리로 와라 좀 할 얘기가 있다 알았냐 알았냐 96년 땡땡중학교 입학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 나 이기잉 이거 안했으면 좋겠어 왜 넣는거야? BGM에 굳이 아싸 작은사탕 아 아씨 아 이거 컷신 컷신다돌리기 그치? 오케이 이것도 컷신다돌리기 아 아 아 아 아 아 xico 아 아 아 싸 아 아아씨 타학년 학생 출입 적발 경고조치 뭐있다 아싸 전화번호구 뭔데? 팩스로 출렁듯 긁혀서 있다 보내주신 사과는 잘 받았습니다 가족과 함께 먹었는데 참 달고 맛있더군요 말씀해주신 실태점검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 측에서도 쓸데없이 긁어 부스러움을 만들어서 귀찮아질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땡월땡일 11시에 저와 함께 2명 정도의 공무원들이 학교로 방문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뭐지 장학사 나 왜 장학사밖에 생각이 안나지 학교 학교 버전 암행어사거든요 장학사 장학사 오면 개 귀찮음 청소해야됨 불씨에 와야되는데 그냥 알려주고 집중 알아둬 어 네 그게 아 혹시 그 나 잡으러 온 귀신이 아니고 여기 쓰면 컷신들을 이..하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가? 아까 그것을.. 어 봐봐 이거 아 그냥 놀래키려는 거야 이거 아 야 빨리다 온다 교무실 쪽으로 지나간 거 같은데? 가는 게 어때? 어 여기 있다 콕콕콕콕 이제 말씀 잘 드렸지? 니네 엄마가 선생님 드리라고 준 거 있을 거 아냐? 어딨어? 가져왔는데 잃어버렸다고? 개소리 하고 있네 장난 아냐? 뒤질래? 솔직히 지자 니가 꿀꺼겠잖아 그치? 아니긴 뭐가 아냐 피도 안 마른 게 어디서 어른을 속이려고 들어 너 가서 여자 화장실을 청소해 물건 가져오기 전까지는 오늘 집에 못 갈 줄 알아 05학번 이스백 96선생님 이스백 여자화장실로 가 야 너 이름이 뭐였더나? 백서연 그래 아 그래 어 백서연이야 너 가방에서 이거 나왔는데 잠깐 빌려가도 되지? 용돈이 부족해서 그래 어차피 쓸 데도 없잖아 안 된다고? 이 새끼 아주 사람을 도둑 지급하네 빌려가는 게 도둑질이야? 잠깐 빌려간다고 알아들었어? 대답 안하냐? 뭐 됐어 방어리새끼 빌려진다는 뜻으로 알게 아 그렇게 가져왔어 촌지를 갖고 왔는데 선생님이 야 납기 일까지 어 상납금 가져와 아 근데 상납금을 중간에 털렸어 어 뭐 떨어졌다 봉투를 획득 1층 교무실 선생님께 드리자 쓸데없이 큰 미니언님 2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자 오늘 집에 못 갈 줄 알아 자 여기 있습니다 그래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지 말았어야지 어? 내놔봐 이 새끼가 진짜 어? 솔직히 말해 살짝 빼돌렸지? 좀 비어있는데? 아니라고 니가 직접 봐봐 이게 말이 되는 액수로 보여? 나랑 싸우자는 거지 그래 그렇게 한번 해봐 자 ATM기 갔다와 자 내가 같이 가줄 테니까 아니에요 혼자 갈게요 아니야 내가 한번 따라가 저기 1층에 있으니까 같이 가줄게 야 니가 아까 빌려준 돈 그거 니가 다시 가져갔지? 맞네 봐 여기 주머니 아까 그 봉투 들어있네 이 새끼가 내가 만만하게 보여 이따위로 훔쳐서 가져가면 내가 모를 줄 알았냐고 퍼머리 주제에 뒤지고 싶구나 우릴 도둑으로 몰아 아 아 나눴어요 스플릿을 했는데 어 뭐야 야 선생님 어딨어? 어 선생님 어딨냐고 아 아까 그 남자 아아 아아아 잠깐만 나 컨트롤이 너무 쫄깃다 내 컨트롤이 너무 쫄깃해 아오 오니처럼 뭐 좀 멈추는거 아냐? 아 그치 하아 허 잊은거라도 있나? 그림자한테 쫓겼다고? 그림자는 사물을 통과해서 다닐 수 있어 귀찮은 녀석들이지 마주친다면 시야에서 멀리 벗어나 그게 다야 모니터가 하나 먹을까요? 하나 먹자 잉크가 좀 없어졌다 온김에 조사 좀 할까요? 잡동사니 아 조금만 더 도망갔으면 됐는데 그치 어 잠깐만 여기도 있어 좌석 어 양탄자? 뭐야 이거 뭔가 쓰여 있다 수업식에는 보건실에 몰래 들어와서 잠을 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건실을 잠그고 잠궈둬야겠네요 배전함에 넣어놨으니까 아 배전함에 넣어놔가지고 보건실 가려면 배전함에 있는 열쇠를 사용해야 된다 여기에 있단 말이야 이거를 비밀번호로 해야 돼 그걸 해야지 그 의료실에 갈 수 있어 갈 수 없던 곳에도 가는게 어때 아 지금 저장할까요? 아까움? 해 아 왜 저장을 뭐 막 그거하게 해 치사하게 횟수를 저장해놔 플루피디스크 다시 할 수 있는건데 왜 안가본데 못가지? 안가본데 못지 교무실 갔던 곳 뚫림? 교무실 갔던 곳 뚫림? 그 옆에 뚫렸다는거지? 어어 그러네? 교감실인가 교장실인가 책은 책꼬지에 여기다 끼워 넣으면 되나봐 아싸 책 전화번호 넣으면 되나보다 아싸 플루피 문화 교육문화청 XX중학교 실태점검 및 감사결과 뭐 아무렇지도 않겠지 가장 높은 평가점수를 얻었음 선진적이며 예산은 정직하게 사용되었고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음 장학사가 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내부에는 썩어있어요 선생님도 썩어있고 학생들도 썩어있고 꽂아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림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림 그렇게 왜 안돼 방송실 열쇠 왜 이래 이거 왜이래 이거 방송실 여기 아냐? 화장실 쪽? 아 맞다 그런가 보다 왜? 왜? 소장할래요 어? 어 갑자기 주변이 어두워졌다고? 여태까지 이 일을 해오면서 많이 겪어봤어 종류가 워낙 다양해서 딱 잘라 말하기는 힘들겠지만 난 그걸 폴터가이스트 현상이라고 불러 잔챙인 놈들이 모습을 감추고 수작질을 부리는 거지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서 말도 안되는 현상이 일어난다면 최대한 그냥 그곳을 최대한 벗어나려고 해봐 친절하게 해주네? 표시를? 어 사용하네 목소리를 들려줘 UPS라고 써진 기기가 벽에 달려있다 히히히히히 컴퓨터 켜.. 켰고 뭔데 뭐야 누군가 했더니 너였냐? 왔으면 왔다고 인사를 해야지 어? 다시 다시 애들한테 인기 많더라 너 뭐 병이라도 있는 거야? 뭐 아무 말 안하는 거? 됐고 방송 때문에 온 거지 근데 기계를 켤 땐 순서에 맞춰야 하거든 시스템이 꼬이면 피곤해진단 말이야 내 책상 옆에 메모가 있으니까 그거 보면서 해라 모든 구역을 써는 메모지가 있다 일단 순서대로 해야된다고 합니다 자 가서 순서를 봅시다 어 내 친구가 적어둔게 있으니까 모르면 그거나 보면서 다시 해 니들이 또 까먹을까봐 적어둔다 1 UPS 셀렉터 스위치 모든 구역 설정 오케이 오케이 여러가지가 있구요 금번 학교 학급방송 아나운서를 다른 학생으로 교체했습니다 자 자 이걸 켜야되요 모든 설정 이거 모든 구역 설정 그 다음에 이거 순서 서순 이거부터 해야되나봐 난 UPS 켜져있어서 그냥 안했는데 뭘 만진거야 이 폐급새끼 도움이 안되네 컴퓨터 뜯기에 드라이버 있으면 좀 가져와봐 드라이버가 어딨냐고? 자재실 같은 곳에 있겠지 뭐 다녀와 이거 무조건 폐급 아니야? 스토리상 폐급인거 같은데? 자재실 자재실 어딘데 그니까 이때 당시에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얘는 폐급 난 저장해야되요 폐급이라 이거 안하면은 나 중간에 언제든지 그만둘거 같애 폐급 자재실 맨 끝에 있는 여기인거 같은데? 폐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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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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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검은손이라는 녀석이야? 그럼 흰손이 겠냐? 골치 아픈 놈이지. 검은손은 앞을 못 보는 대신에 청각이 뛰어나. 그 놈이 바로 앞에 있어도 조용히 걸으면서 지나가면 별 탈이 없을 거야. 쫓기는 중이라면 적당히 거리가 벌어졌을 때 천천히 걸어서 그 장소를 벗어나도 될 거야. 아이템이 없네. 데미지는 약하네. 별거 없네. 드라이버. 가져왔어? 볼까? 이 선이 빠진 거였어. 어떤 미친놈이 느리다고 또 발로 찼나보네. 마이크 버튼 누르면서 거기 써져있는 대본대로 을 품으면 돼. 알겄어? 켜지지 않는다. 배전하는 열쇠. 비밀번호도 알아야 되거든요? 여기인가? 저 위에 뭐라고 써있나? 여기 아니야. 2번. 나 저장 중독임. 두 개 있으니까 하나는 되잖아. 다 필요없어. 모두 저리 꺼져. 나한테 오지 말란 말이야. 3번. 눈에 띄는 물건은 없어. 정의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석에 뭔가 작게 써져있다. 1498. 아이템을 사용한다. 장금을 풀었어. 1498이라고 써있다. 1498. 998. 번호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지. 보건실 열쇠. 차지실. 저긴가 보더라. 여기 아니야? 맞네. 아하핰. 그럴 것 같았어. 일부러. 일부러 놀란 척한 거예요. 성의가 있으니까. 보건실 입실 기록부. 그다지 흥미로운 내용은 없다. 아싸 캔커피. 많이 찾아. 난해한 내용들 뿐. 대화합니다. 너 방송할 때 좀 웃기더라. 표정 안 풀어? 남이 웃어줬으면 장단을 맞춰야 할 거 아니야. 너 때문에 되는 일 하나도 없어. 이 벙어리 새. 두 명이 쫓아오나? 넌 여기 초대받지지 않은 것 같네. 썩 꺼줘. 우리를 방해하지 마. 보건실에 학생이 여기서 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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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진 조각. 말을 못하는 어떤 그 아이가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있죠. 오늘 새벽 1시 학교로 와라. 저 큰 편지는 뭐지 저거? 안 돼. 지금 학교에 가버리면 넌 더 이상 학생이 아니게 된다고. 아, 뭔데? 아, 뭔데? 호민과 재환 전시인가요? 하나도 안 무섭네요. 아, 얘는 구역을 지키는 애인가 봐. 뭐야, 별거 없잖아. 근처에 오면은 되게 빠른데 근처가 안 되면 상관없나? 2층 방아샤타. 아, 빨리 저장. 아, 하나밖에 없는데? 아, 그랬더니... 아, 그랬더니... 튜토리얼이었어. 등장인물 소개라고 할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각종 현상들. 정치 없이 돌아다니는 악신들. 이곳 1층에서 겪은 일들은 애교로 보일지도 몰라. 특히 더 높은 층들은 말할 것도 없을 테고 너무 먼 곳에 오래 있는 짓은 지양해야겠지.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 이제 와서 되돌릴 수는 없으니까. 컨트리빌지. 경고, 최근 일부 학생들이 유리병 등을 바닥에 던지는 놀이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최우수 학교인데 말이지요. 깨진 유리는 밟으면 소음을 유발하며 날카롭기 때문에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피도 달고 몬스터에 주의도 끌고. 학생 여러분께서는 교내의 안전한 환경 조성에 힘써주기 바라며 유리를 깨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강력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아셨죠? 이제야 알겠다.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전부 죽여버릴 거야. 기회는 지금뿐이니까. 그 말 못하는 학생이 원귀가 돼서 괴롭혔던 학생들이 갇혀가지고 구해주는 그런 내용인가? 야 이건 피가 아니고 케찹.. 아 잠깐 밟아버렸네? 분명히 말했는데? 아 난이도가 이것 때문에 올라갔어. 그치? 큰소리 내지 뭐! 깨진 액자 언제까지 계속 두실 건가요? 학생들 시켜서 자제실에 있는 새 그림 가져와 주세요. 자제실에 새 그림. 1층에 자제실 있죠? 금고 사용설명서 198일 정우 금고 산업 정우 금고 산업에 금고를 구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이알 금고의 사용방법에 대해 기술하는 문서입니다. 다이아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 비밀번호의 첫번째 자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다이아를 반대로 돌려서 마지막으로 선택한 첫번째 자리의 숫자를 확정하고 다음 자리의 비밀번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돌리고 다음 자리 비밀번호를 돌리는게 숫자가 여러개가 있거든? 첫번째 돌리고 이쪽으로 또 돌려서 맞추고 반시계부터 한다는거죠? 반시계부터 한다는거죠? 주의사항 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윤활 되야되 가까운 서비스센터에서 윤활 작업을 하십시오. 어이구와 눈깔 찢어버리고 다섯개중 두개라고? 원래 네개중에 한개라고 하지않았나? 붉은 액자를 끼웠습니다. 못지른 가겠습니다. 비밀번호를 모르니까 돌릴땐 조심히 돌릴땐 조심히 돌릴땐 조심히 돌려 여기 액자를 끼워놔야지 뭐가 되겠죠? 합쳐서 넓은 순서대로 노란 탕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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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로피 디스크 MR 돌아가 찾아갈래 탕구공 아이구 자동으로 두 개 생겼기 때문에 하나 저장했대 일밤에다 자제실에 다이얼 금고라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다이얼은 돌릴때 큰소리가 나던데 악령중에 귀가 밝은 녀석들도 있으니까 돌릴땐 조심히 돌리는게 좋아보여 비밀번호는 예전에 사전조사할때 교감이 쓴 메모를 본적이 있는데 학생들한테서 압수한 당구공에 써진 숫자를 이용했다더군 괴짜같은 양반이야 윤활율류를 발라서 소리를 없애야되고 자제실에가서 뭔데이게 쫓아올때 피하라고 있는건가? 의료실이잖아 자제실이.. 아 반대지 여긴 방송실이죠? 자제실 저쪽에 이런건가? 그림? 이건가? 그림? 다클 것이 필요해보인다 다클 것이 필요해보인다 다시 돌아왔네 왜 다시 돌아왔지 다클 것이 필요해보이는데 아 무서워 물어보자 액자에 피가 묻어있어 피를 닦아야한다면 당연히 적당한 천과 세정제가 필요하겠지 세정제? 방송실이잖아 세정제 세정제 남자 화장실이 한개 없었으니까 남자 화장실 씌우겠죠 당연히 아 아 아싸 아싸 어? 어떤 애가 지 혼자 마실러 컴퓨터 꼼쳐놨다가 나한테 털렸죠? 아유 자끈 쫓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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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새정제? 새정제는 뭐야 뭐야 뭔데 보건실? 아 보건실인가? 새정제가 보건실에 새정제가 있어? 맞아? 아닌거 같은데? 어 알콜 시력 꺼즈 꺼즈 이런거? 알콜 꺼즈 아닌데? 여긴가? 아 거기야 아까 삼반인가 옆에 뭐 있었어 막이 뭔지 알죠? 여기 여기네 여긴가? 삼반? 삼반에 보통 높은 확률로 어 싸움 잘하는 애들이 삼반으로 몰려서 싸웁니다 그러면 여기에 학생들이 거즈랑 알콜을 구비해놨겠죠? 아 보통 삼반에서 싸워 왜냐면 이게 그 중간 여기는 1,2,3,4인데 보통 이제 쭉 있으면 아예 끝에서는 잘 안싸우니까 그게 허허헣허허허허허허허 하 하하하하 하 하하하하 하 호호호호호호호호호 하하하하 크기가 상당하다고 그건 본적이 없어 밖에 있나? 잠깐 갔다올게요 꺼지 좀 찾으러 갔다올게요 여장장실 안간데 있다고요? 여장장실 다 샅샅이 뒤졌는데? 제일 지금 제일 많이 간 데가 제일 많이 간 데가 여장장실이야 어 잠깐 뒤에 뭐 있다 아 잠깐 쫓아와 쟤가 나 노림 여기 오래 못 있어 다시 들어가 여기 다 뒤졌는데 내가 봐봐 없잖아 2층으로 가야되나? 2층 가야되나봐 2층 화장실? 그림 있던 방 커튼? 그건 아닌 것 같아 내 그냥 느낌인데 오 빨간 공 3 버스 천 조각 아 천 조각 얻었다 그것도 얻어야지 여자 화장실 했겠다 하나는 그치? 세정제는 여기에 동전 같은게 떨어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군대 있을 때 동전으로 여기를 다 긁어냈어요 저 개 역겨웠는데 일찍사령이 하래 우리가 청소담당 소대였는데 화장실 청소담당 소대였거든요 일찍사.. 사령이 하래 진짜 슬프죠 게임 내용 다 포함해서 그게 가장 슬픈 것 같애 숙직치기 열쇠 화장실 왜 있어 어 여기 있다 알콜 어 세정제 꺼즈 됐다 더이상 갈 수 없어 과학실 과학실 아 잠겨있어서 다행이야 안 잠겨있었으면 좀 아까워서 계속 갔을 뻔 야스오실 야스.. 야스오실 야스오 귀신 나올수도 있어요 과학실에서 그리고 닦아야지 여기서 닦아 피 닦아 뿌려 천조각에 세정제를 묻혔다 젖은 천을 얻었다 닦아 은근히 재밌네 난 이정도 난이도가 딱인거 같애 난 난이도 너무 높으면 흥미를 잃어 몬드리안 뭐 그런 그림 같네요 어 빨간당구공 뭐 그런거 같은데 빨간당구공 노란당구공 그죠 빨간 빨간 크기순 압쭈하 아 면적순으로 하라고 했지 빨 빨로 빨로 검파 빨로검파네 여러분들 외우세요 뭐 ե 인정 이 압쭈하 엉 당구공을 모아야되거든요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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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돌릴땐 조심하게 돌리는게 약겠어 괴짜같은 양반이야 저장 이제 플로피디스크 없어 숙직실 아 맞아 숙직실 가야지 2층 교직원 휴게실 뒤쪽 학생들한테 압수했다고 그랬지 그지 뭐야 왜 이래 회의로 취소 안 봐 3층 교직원 휴게실 아 이거 여기 붙어있었던 거잖아 그지 합쳐서 넓은 순서대로 없네 숙직실 딴 데 있나봐 빨로 검파 왜요 쟤 불빛 집중 4번 불빛 정신 화자 외자병 으응 아 어? 갈비뼈 조각 뭐지? 어? 검은거 다 얻었다 아 근데 소리를 어떻게 하지? 소리 소리 해결해야 되는데 윤활제 천천히 하라고 안했습니까요? 그런가? 우측 하단에 생선? 어디 어? 아니요 이거는 유리야 생선이야 이거 머리뼈잖아 둘 다 틀렸잖아 이게 어떻게 생선이니? 아 진짜 수준나져가지고 담배 담배가 담배 잿더리가 있어? 대놓고 학교에? 진짜 뼈는 아닌거 같애 그 의료실 가가지고 맞추면은 뭐 또 내가 펫 만들 수 있나? 당범 셔터 비밀 자물쇠를 바꿔뒀습니다 추가로 비밀번호도 변경했습니다 프린트된 종이와 열쇠는 4층 접견실에 있으니 교직원 여러분께서는 참고 바라겠습니다 다 밟어 다 밟어 다 밟어 다 밟어 소리 다 내요 뼈를 찾았는데 어디에 쓰냐고? 모양인가? 맞군 상식적으로 생겨서 과학실 아닐까? 그치 봐봐 펫 생기잖아 이렇게 도움말이 있는게 너무 좋다 힘으로 뜯는건 무리일테고 많이 녹슬어건 보이거나 약해보이나? 펫을 뼈로 맞춘다면 펫이 뜯나보다 염산 펫이 염산을 구해주나보다 은혜갚은거 여기다가 해 펫 아냐? 의료실이라서 과학실 야스오실로 가야되나봐 근데 야스오실은 잠겨있지않았어요? 당국은 그냥 할까요? 펫 겨우건파 3 2 3246 3246 3246 게리게리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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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리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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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 빨리 돌리면 안돼 오케이 다이어리 풀렸다 아싸 과학실, 야스오실 그리고 머리뼈 펫 제작하러 갑니다 이거 뭐지? 다목적실 이거 야스오실이야 높은곳에서 떨어졌어 고형에서 추방당했지 오케이 펫 제작하러 따라하고 있네 깨 났네 좀 뚝배기를 좀 깨 났어요 딱 어린이용 DIY DIY 제품처럼 조금만 하면 되게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 교부를 신청합니다 노란색 해골 모형 노란색은 오른쪽 다리뼈 노 노 노다 노다 파란색은 파삼갈 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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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를 올바른 곳에 한시로 와라 새벽 한시에 자꾸 오라 그래 어 누가 보고 있었어 쓸만한 건 없어 보인다 뼈를 하나 더 구해야 되네 내 부름에 응답하라 노 오다 노 오다죠 이거는 파삼갈 파삼갈 여기다 해야죠 이제 노 오다만 모으면 돼요 노 오다 히루와 배터리를 맞췄던 못갔네요 초고격급 포스죠 노 오다 숙직실 교실에 뼈 하나 있었다고? 어느 교실 2학년? 2학년 교실인가 봐 수상한 데고 점점 뻥 터질려고 하는데 생선 주운 곳으로 가? 저장? 어ű봇 노 오다 이게 아니라 홈의 변 멋진 터질려고 내가 проч 저어장 노오다 저어장 궁금한거 있나? 뼈를 찾고 있어 사진조사차 돌아다니던 때 눈에 좀 띄더라고요 학교에 뼈조각이라니 짓궂은 학생들이 몰래 훔치고 휘두르면서 다녔다고 했나? 2학년 3반에 가봐 혹시 구해야되는 학생 세명이 저 신호등 해골은 아니겠죠? 그럼 서로 편한데 어딨어? 아 걷자고? 아 걷자고? 사바는 잠겨있는데? 아 이미 다 주워서? 아 이미 다 주워서? 귀신 언제 나오냐고요? 어 저기 소리가 들리면은 귀신이 와요 어 여길 안갔어 그죠? 여기 안갔어요 여기 있나보다 아 갔나? 아 갔나? 아 갔나? 참기했네? 숙직질로 가자 쇠사슬로 잠겨있는거는? 그.. 해골들이 깨줘야돼 그치? 그치? 아 과학실 옆에가 맞아? 오케이 야스오실로 가 야스오실로 가 천천히 여기가 야스오실이거든 야스오실로 들어가서? 여기로 빠져나가 아 맞네 왜 굳이 여길 막았을까? 아 여기 있나보다 2학년 학.. 학교 교실에 뭐지? 렛아 뭐지? 엠 쇠사 렛아 쇠사 렛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층 방화 셔터를 얻었다. 3층 방화 셔터를 얻었다. 청소를 안하나? 주건 없나? 특별한 점은 보이지 않는다. 탕본. 플로피. 아싸. 어? 뭣다. 작은사탕. 아싸. 개꿀. 노. 노다. 노란. 노란색 오른쪽 다리. 이새끼. 이준영. 이준영. 절대 곱게 돌려보내지 않을거야. 없는데? 이거 따자 그냥. 어때? 괜찮지? 왜냐면 여기까지 쫓길 때 도망가게. 띄기디디디디디디디 어 이런게 생겼네. 음. 아까 거기에. 이런게 생겼어 2학년 갔다오니까 1학년 되게 아기같다 뭐야 이거 왜이래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왜이래 폭도에서 뛰지마시오 다리뼈를 구해야되는데 없네요 어떻게 해야되지 갈 데가 없는데 이건가 아닌데 1반 아 사탕 먹고 싶다 폴터가이스트가 이제 좀 가라앉은건가 여기가까? 아 있다 여기도 뭐 있다 손전등 청소하니까 얼마나좋아 노다 됐다 어디선가 캐비닛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염산 그 부식된거 염산뿌리라고 했던거 같은데 여기가 아냐? 찌익 펫 그러게? 펫이 움직이질 않네? 너무 어두워앞에 보이지않는다 너무 어두워앞에 보이지않는다 여기 기어가 아 플로피? 케비넷 뒤쪽 직원 용세면들 무언가 걸려있다 2학년 4반 열쇠 획득 나를 울리지 마 슬픔 그닥 쓸모있는 정보는 아닌듯하다 영화 속에 우우우우 열쇠를 사용했다 휴게실 열쇠를 획득했다 절대 큰소리 내지 마 절대 작은소린 돼 근데 큰소린 내지 마 흥미롭지 않은 교과서들 뿐이다 흥미롭지 않은 교과서 어떻게 여기만 골라서 가지? 음 말끔해 하나도 안아퍼 옮기면 저장하라고요? 옮기면 저장하라고요? 저새끼 필요할때마다 사라짐 아니 있어도 필요없을걸? 아 못해서 더 스릴있죠 언제 밟을지 모르니까 잘하는 사람은 당연히 안 밟겠는데 나는 밟을 수도 있어 아싸 개꿀이죠 내가 낸 소리 아냐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귀신은 인간 세상을 떠돌다가 저승사자의 안내로 명부로 떠난다 남에게 큰 원한이 있는 귀신은 계속해서 인간 세상을 떠돌며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이러한 귀신을 척신이라고 한다 때로는 다시 인간 세상에 내려와 복수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 그 거미는 원한이 얼마나 심한거야? 첫 거미 97년 XX중학교 2학년 4반 생활기록부라고 써져 있는지 96년에서 97년이 됐어 그니까 괴롭힘 당하는 애가 이제 2학년으로 올라가서의 이야기겠죠 땡땡땡 학생은 땡이땡교 땡 대땡가 땡음 교땡에 땡시에 비땡땡적 땡며 학땡땡 힘땡지 땡는 땡 불땡한 땡토 땡도 땡 보임 주호민 학생은 어 똥 쌌음 대변을 쌌음 뭐 이런거 이건가? 뭐지? 요즘 애들 기강잡기 힘드시죠? 말도 안듣고 소리나 빽빽 질러대고 매맞는게 다들 익숙해졌나봐요 누가 아니 왜 어떻게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나지? 말을 안듣고 소리를 빽빽 질러대고 애 원인이 매맞는게 아 왜그럴까? 애들이 왜 기강이 안잡힐까? 아 매맞는게 익숙해졌나보다 그래서 제가 기발한 방법을 만들었어요 학사 뒤편에 거미가 많거든요 학생을 혼낼 때 막대기로 때리는 대신 그 거미를 잡아서 5단에 넣어줬더니 아주 기겁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거미가 원한이 생겼어 인간 몸에 들어가서 죽었을거 아냐 그 거미들이 첫 거미가 되가지고 여기서 돌아다니는거지 딱 지금 시기에 애새끼들 다루는데는 역시 이런 심리적인 충격요법이 제일인가봐요 효과가 기가 막혀요 저번에도 그 학생이 누구랑 싸운건지 시끄럽게 굴길라 요긴하게 써먹었어요 반응을 선생님도 보셨어야 했는데 근데 쇼크사 할 수도 있지 않아요? 아싸 벌레 진짜 막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도 있거든 호호부 허허허헄ㅎㅎㅎㅎㅎㅎ intimid고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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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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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오 호호호호 오 하하 뭐야 왜 아직도 와 거미라도 될 걸 그랬어 자 올라가서 마저 살펴봅니다 2학년 4반 안 살펴봐도 되나 2학년 4반 안 살펴봐도 되겠지? 휴게...휴게실? 휴게실이었나? 어 휴게실 2층 2층 휴게실 여기 아 여기 다목적실이지 휴게실에 숙직실이 있어요 아 여기네 문이었어 난 금고인줄 알았는데 되게 가기실게 생겼다 아니 여기 사람 아니겠죠? 셋 중 한 명은 오직 거짓말만 한다 나머지 두 명은 오직 진실만을 말한다 거짓말쟁이를 때려 죽여라 바깥에서 문이 잠긴 듯하다 몽둥이 일단 반 애들 말로는 네가 소란을 피웠다던데 맞아요 선생님 개가 소란을 피우는 걸 봤어요 바로 때려 죽인다 나머지의 말 안 듣고 때려 죽인다 일단 일단 패래 사람 하나 묻으려고 아주 작당질을 하네 쟤 지금 거짓말하는 거예요 얘가 거짓말한대 그때 전 그냥 공부만 하고 있었는데 무슨 소란이 있었나요? 자 공부만 했어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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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거짓말쟁이래 근데 얘가 얘 말이 만약에 거짓말이라고 쳐 어? 거짓말을 쳐 그럼 얘가 참말이 돼 그치? 봐봐 거짓말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참말을 아니 거짓말을 하는 거라면 이거 빨리 잡아야돼? 어? 이거 왜그래 아 눈알이 오네? 아 시간제한이 있었어 증언 속의 모순을 파악하여 거짓말쟁이를 찾으십시오 자 지금 생각을 해보자 쟤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맞으면은 얘는 거짓말쟁이 그치? 근데 아니야 아니면은 얘가 참말이야 내가 봤어요 그리고 얘는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일이 누군지를 모르겠어 일이 말하는 대상이 해요 자 셋 중에 한 명은 오직 거짓말한다 자 봐봐 얘 봐봐 개가 뭔지 모르겠어 소란 쓰는 걸 봤어요 이게 맞았어? 나 설명을 뭘 이해를 못했어 사실 개가 뭔 말인지 모르겠어 뭐가 중요해 어? 다목적지를 갈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 개가 뭔지 모르겠어 개가 뭔지 모르겠어 아 대각으로 와 미친놈이 그만해라 고마해 아씨 대가리부터 깨야잖아 또 아 화장실로 들어가는건가보다 나 알겠다 화장실이 아닐까요? 숨는거 괜히 있을리가 없어 다른거 깨보라고요? 휴지 왜 다른걸 깨 억울하게 너지? 아니? 너지? 왜 공부해? 공부하면 깨져야지 정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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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언 속의 모순을 파악하여 거짓말쟁이를 쳐주십시오 정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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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숙직실? 아 숙직실 가야되네 맞네 광고 6개 내가 걸려버렸네 여기 휴게실인데 옆에 숙직실 어떻게 가지? 여긴가? 행정실인데? 아 방망이 들었을 때 문 있었는데 사라졌대 명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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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치에 파이팅을 해서 1. 2. 3. 4. 6. 5. 6. 4. 5. 5. 5. 없어졌네, 못가네? 벽 뒤져보면 궁금하면 리트 벽 뒤져보면 리트 어떻게 나가지? 컴퓨터로 가서 해야하나? 벽 뒤져볼면 리트 어 옛날에 허락을 받고 꺼야 됐어요 이제 끄셔도 됩니다 컴퓨터가 허락을 해줘야지 끌 수 있었어 여기 들어가서 어디 있다는 거야 아 빠따 들고 뚝 떨어져 아 그러네 오 오 이거 숨은 그거 같은데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채 지켜보고만 있어야 했다 이런 모습으로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처음으로 내 신세가 원망스럽다 숙직실에 있는 선생님이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게 아니야 평소 고통 속에서 살게 해주지 다른 선생님들에게 하는 말인가 아싸 플로피디스크 또 나와 이거는 그냥 어 이 사람이 실제 심리가 어땠는지 보여주는 그냥 보너스 컷 같은 거 그치 이게 몇 번 깨지니 대가리 자 깨고 또 깨고 즐겁죠 자 그리고 여기 가야 되는데 나 이거 잘못하면 또 깨야 돼 저장할까 그냥 그만 깨고 싶다 근데 이것 때문에 저장하는 건 좀 약간 오바야 그치 근데 이것 때문에 저장하는 건 오바야 나 개오바인데 개오바인데 그녀바 어 맞는 것 같애 화장실 맞는 것 같애 아 보면, 보면 보다 보면 보다 아 보면 보도네 보면 보다 보면 보다 내 얼굴이 무기야 내 얼굴이 얼굴로 혼내주면 돼 아 이거 저장했으니까 이거는 부르자 아 이거 비명 또 들어야잖아 자 얼굴로 혼내줍시다 넓은대로 가 왔어? 야 뭐 어? 웃음이 나와? 어? 도망망가니까 쫓아오는거야 이 자식이 어? 얼굴로 쫘아 얼굴로 정면승구해 나 뭐 얻었지? 나 뭐 얻었지? 아 여기 들어가다 말았지 아 여기 들어가다 말았지 뭐가 있어? 뭐야 뭐 쿠진? 뭐야 아 학생 학생 으아악 샹 꺼져 괴물새끼야 나와 나와 응? 니 니 니 니키태 꺼내주러 왔다 따라와 디디디디디 무슨일이야 한명 찾았다고? 좋아 일단 여기로 빨리 데리고 와줘 나쁜학생인거 같죠? 말투가 일단 나쁜학생말투야 나쁜말을 써 이름이 뭐야? 지혜요 이지혜 혹시 다른 애들은 도망치느라 못봤어요 아참 근처에서 이것들을 주웠는데 두개의 열쇠군 이건 3층으로 가는 계단의 방화 셔터인거 같고 아 스테이지2 클리어 컴퓨터실 열쇠라고 써있군 3층에 있어요 거기까지 도망가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3층은 주변이 어둡더라구요 주변이 어둡다라 어두운 곳에 오래 있으면 많이 위험한데 혹시 손전등 가지고 있나 아 있다고? 다행이네 그건 그렇고 손전등 없으면 주나보다 내가 갖고 있을만한 물건은 아닌거 같으니까 니가 가 니가 가는게 좋겠어 나는 이 학생을 맡을테니 넌 3층을 맡아 이럴줄 알았으면 그냥 학교에 안오는건데 짜증나네 진짜 아우 띠기띠기띠기 방화 셔터를 열겠습니까 연다 학생에게 들었는데 각층에는 각각의 비상 발전기가 있어 위치는 1층에 있던 곳과 같을거야 발전기가 고장난것만 아니라면 가동시켜서 전력을 복구시켜봐 그러면 각방에 전등도 켤 수 있겠지 3층에도 발전기가 있을테니까 한번 작동시켜보는 것이 어때? 에잇 니가 해야겠지만 말이야 에헤헤헤헤헤헤 에헤헤헤헤헤 니가 수리하고 니가 켜 뭐야 아 무서워 아 어두우면 컷인이 생기는거 같애 3층 발전기 언제 고치실건가요 불을 켜도 몇분뒤면 꺼져서 다시 켜줘야합니다 이걸 몇달동안 방치하는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예산안을 내기 조심스러워도 이건 아니지요 아 이새끼 어떻게 해야되지? 작동은 하지않는듯하다 여기 그 플로피 힘들게 빼돌린걸세 그쪽 사람들 몇명을 미리 구워살마놓길 잘했어 새로운 인력으로 기습감사를 진행할줄이야 큰일날뻔했구만 뭐 자네가 컴퓨터 잘하니까 역시 믿을건 자네 최선생뿐이야 나는 늙어서그런가 이 컴퓨터가 뭔지 영 어려워서 말이지 붉은 플로피 디스크를 즉시 획득 그 플로피 안에는 며칠전에 있었던 폭력사건에 대해서 작성된 글이 있을걸세 없애버려 작업이 끝나면 나에게 돌려주게 다시 몰래 갖다놔야 하니까 말이지 띠딛 짜랍 자 이것은 A는 A는 이렇게 연결을 하고 A는 이렇게 연결을 하고 D네 그러면은 이렇게 연결을 하고 음? 안되네 A는 음? 이게 연결이 되는게 따로 있나? 하나만 되는거 같은데? 연결이? 그죠? 그니까 A는 A끼리 해야되는데 봐봐 A는 이거밖에 없겠죠? 그쵸?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되겠죠? 아 이게 뒤에도 되나? 뒤에도 되니까 아 여기도 되니까 아 뒤에 그럼 연결이 됐네 그지? B B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 그리고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고 B는 요렇게 가 그지? C는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 그리고 아닌데? A는 요렇게 가서 요렇게 가 요렇게 가야되고 C는 요렇게 가는거밖에 없는데? 요렇게 가 요렇게 가야되고 요렇게 가야되고 요렇게 가야되고 그럼 A가 안되잖아? C는 요렇게 가야되는데? 요렇게 가고 C 요렇게 가 아 됐네 그지? B B 요렇게 가고 C 요렇게 가고 덼네 D 요렇게 가 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 배선을 복구 했다 그만 와 파일을 삭제할까? 삭제? 찐엔딩 안엔딩 뭐 이런거 있을거같은데 적보영화로 찍어도 될거야 살면서 이런경우 그 블로피아네는 며칠전에 있었던 폭력사건에 대해서 작성된 글이 있을걸세 흔적을 지워라 켜지지 않는다 작동은 하지 않는다 이게 몇분밖에 안되지 않았나요? 지우겠습니다 파일을 삭제했다 미술실 열쇠 획득 플로피 디스크 획득 찢어버리고 저장하고싶다 작은사탕 음 맛있어 음 저장하고싶어 플로피를 여기다 가져가서 저장을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빨간 플로피를 그리고 기록에 남기고 거기로가서 저장해 아 거기가서 삭제 여기다 따로 남겨놓고 해? 일단 저장을 여기다 해놔 될거같지않아요? 왠지 아 그럼 애도 구해와야 하잖아 얼굴로 혼내주기 한번 더 해야되는데? 아 또 웃어야되 아 여기 듣기싫어 굳은 어 야 니가 그렇게 싸움을 잘해? 나와 으으으으으 니가 그렇게 싸움을 잘해? 어? 어? 얼굴로 혼내졌습니다 누르고 있음 스킵 어 스킵 좋네 오케이 이건 스킵이 안돼 자 해보겠습니다 연다 어 여기 아닌가? 어 여기 아닌가? 비상 발전기가 있어 가동시켜서 전력을 복구해봐 여기 여기 플로피 스킵 없애버려 돌려주게나 흠 자 능지파워 등지파워 등지파워 능 능 능지파워 흔적을 지워라 어? 뭐야 나와버렸어 모임 모임 빠른 포탈 저장 어 어 안돼 에잉 에잉 치우겠습니다 파일을 삭제했다 미술실 미술실 열쇠 획득 켜지지 않는다 나간다 컴퓨터실 뜯어버리고 작은사탕 획득하고 다 엎어져있어 다 엎어져있어 다비드 조각상 미술실 여기는? 상담실 바닥에 메모가 떨어져있다 혹시 우리를 구하려고 온 사람이 있을까봐 여기에 적어둘게요 학교 전체가 그렇지만 여긴 더 이상해요 불을 켜도 밖이 안보인다고요 거기다가 어두운 곳에 오래 있으면 귀신같은게 쫓아오는데 불을 켜도 꺼져버려요 여기 너무 야배 괜찮아 발전기를 켰으니까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서 나타나는 거신들이 나를 쫓아오기 힘들거야 틀린 그림을 기회를 주겠다 못난 실력을 인정하고 무언가 열심히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쉽게 줄 순 없지 어떤 녀석 덕분에 학교가 예체능 특성화 학교 지원 사업에서 제외될 뻔했더라고 조금이라도 수상 가능성을 높이려면 모든 작품이 완벽해야 했댔나 웃기지 아래 그림 중에서 그 못난 그림을 하나씩 섞었어 어떤 그림이 틀려먹은 그 그림인지 확인하고 나에게 알려줘봄 평소 얼마나 기억력이 좋았는지 볼까 픽셀이 다른 걸 골라봐 픽셀이 다른 걸 빨리 골라야된다 안 고르면 뒤져 픽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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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보면서 이걸 읽는 척 하면서 이걸 읽어보자 멈추잖아 글을 읽을땐 픽셀 똑같은데? 아 달라 아 똑같은데? 아래는 똑같아 불 끄고 보자고? 아 불 끄고 봐 그래 불 끄고 보자고? 아 불 끄고 봐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과정을 겪어봐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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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보는 거구나 왜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왜 이렇게 생겼어? 야 왜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틀려 틀린? 틀리다가 뭐지? 틀리다 끄면, 불 끄면 안 보인대요 이거 아니야? 아, 이거 아니야? 오른쪽, 맨 위에 거? 왜요? 왜 이거야? 아, 이거? 액자의 초성화 아닌데? 머리가 다름? 위에 모르겠는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 바로 그 그림 어떻게 알았어? 명함이 말도 안 되는 잘못된 일취에 그려져 있었지 이건 틀린 그림이야 다시 그려 네가 그려라 3학년 일반 열쇠를 획득했다 석상이 과로사였어요 사람만 지치는 게 아니라고 석상도 지친다고 어, 뭐야? 깜짝이야 다시 불 켜 지펙 다시 창iane 똥 아니네 끌 BigQuery wins изуч Granny forces hav 걷는 거를 멀리 떨어져서 해야돼요 왜 게임을 어렵게 만드는 걸까? 어처니가 없네 왜 어렵게 만들어? 굳이? 그 다음에 어디 가야 되지? 아 여기 가야 되지 기회를 주겠다 스킵 자 틀려먹은 그림 자 볼게요 요거랑 왜 모르겠지 난? 봐도? 이마 그림자? 아 여기 여기 파인 거? 파인 것 때문에 그런 거? 바로 이 그림이야 다시 그려 다시 그려줘 이거 키고 이걸로 쥐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잡동사니 뿐이다. 볼트 컷. 쪽지가 같이 붙어있다. 산반 자물쇠 하나가 고장이 나서 안 열린다던데 그냥 이걸로 부셔버리세요. 대신 얘도 상태가 안좋으니까 조심히 다뤄주시구요. 얘가 악귀가 되나? 카타가? 특이한 점은 없어 보인다. 너는 그 나이 처먹고 아직도 그런 공책이나 쓰고 있냐? 커염네. 줘봐. 한번 읽어나 보자. 아 진짜 언제는 일기 쓰는게 취미라며. 너 혼자 볼거면 뭐하러 쓰는데? 좀 줘봐. 이 새끼야. 땡월 땡일. 오늘도 지혜와 수영이가 돈을 가져갔다. 장난에 불만 있으면 직접 얘기하던가. 아참. 우리 친구는 주둥아리가 없었지. 그건 몰랐네. 미안해서 어쩌나. 어디더 읽어볼까. 계속 괴롭힘을 이제. 괴롭히고 있는거죠. 아! 내 머리. 이 미친 가시나가 진짜 덤벼. 지혜. 아까 그 지혜. 괴롭혔다네. 구출했었죠. 먼지가 가득하다. 캔커피. 플로피 디스크. 개꿀. 이렇게 뒤져야되요. 사람은. 오케이. 카타로. 특별한 물건이 없다. 아싸. 캔커피. 아싸. 캔커피. 따고 가야된다는게 있던데. 저쪽 반인가. 아. 저장하고 싶어. 아씨. 저 펌파락이 왜 서있냐. 띵이띵이띵. 저장을. 횟수가 정해져있어요. 저장을. 플로피 디스크를 구해야지 저장을 할 수 있어요. 한번. 개같은. 개같은. 개같은 시스템이죠. 쟤는 완전 쉬워. 하나도 안 무서워. 진짜. 졸려. 개같은 시스템. 네. 개같은 시스템. 책상이 종이에 무언가 써져있다 학교가 원안에 삼켜진 덕분에 우리 오랜만에 자유의 몸이 되었어 그런데 당신이 자꾸 방해하는군 우리가 가만히 둘 것 같아 전화 그냥 전화하고 싶어 아 여기서 물어볼 수 있네 3층은 빛이 들어오지 않는 모양이군 공간이 뒤틀린 곳에서 어둠 속에 오래 있는 건 자살형이야 비상발전기는 각 층마다 존재하니까 작동시켜봐 이게 자연스러운 흐름은 말을 못하는 애가 척귀가 되어서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설정이 있는 것 같은데 알고보니까 걔는 끝까지 착해서 얘네들까지도 지켜주려고 하는 그런 착한 컷인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첫끼 대 첫끼 망가진 자물쇠로 억지로 여는 데는 쓸만한 도구지 3반 자물쇠 하나가 고장났다고 쓰여있다고 그러면 그냥 3반으로 가면 되지 않니? 아이씨 또 왔네 조금씩 움직이는 듯한 기분이 든다 이런데 캔커피가 하나씩 있습니다 부셔야 될 것 같다 카타 폴드 카타가 망가졌다 피아노 삼반.. 삼반 왜이래? 기림? 삼반 누를누 수가 없는데? 누르는게 없어 그냥 가라고 되있나봐 왜 이렇게 큼? 삼반 도 망 쳐 아 점점 지워지니까 도망치라고 기억했어야 돼 길을 기억하고 있었습니까? 도..망.. 쳐 情況 왜 사라지지? 다시 하라는거야? 저 이거 이번에도 못하면 빡통이에요?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교실에서 탈출해라 여러분들 많이 아쉬우시겠어요 헤헤헤헤헤헤헤 15번 손전등 안켜짐 위화감이 드는 책상이다 주변이 어두워서 책상 안은 보이지 않는다 레시피 하나 먹습니다 얄미 이번엔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애들이 자물쇠로 문을 잠궈뒀다 운 좋게 자물쇠를 풀었지만 도망치는 건 또 그때뿐이었다 차라리 너 죽고 나 죽자 식으로 또 맞서 싸워야 했는데 나는 항상 후회스러운 선택만 하는 걸까 점점 점점 의자가 피로 흥건하게 적셔져 있다 이 피라 먹을 새끼야 너 때문에 이게 무슨 꼴이야 덤비면 좀 달라질 줄 알았어 어 멍청아 잘 생각해봐 주변에 네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어 왜 안 입고 와 또 싸우게 이게 그럼 덤벼봐 이쪽으로 가라는데? 아 이게 없어졌다 이제 아 불 켜져 있을 때 이걸 봐야돼 사물함 열쇠를 손에 넣었다 그리고 이제 불 꺼 팽맨이다 팽맨 3학년 4반 교실에서 아 불 켜고 가야되나 보다 아 불 켜고 가야되나 보다 뭐야 너 어떻게 알아 너 어떻게 알아 어? 어? 이거 여기서 쓰라고? 열쇠를? 어 칸 구석에서 찢어진 종이를 획득했다 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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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로 뭐 하라는 게 있는데? 전화 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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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 어딘가에 전등 스위치가 꺼져 있는지 확인해 봐 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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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도 숫자가 있는 것 같다고? 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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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라 밑쪽 15번 86 9806 15 9806 15 9806 15 15는 뭐지? 잠깐만 어? 왜? 9806 아니요 어 탈출 야 나 능지 안 좋았으면 이거 못 나갔다 음악실 자 다음은 음악실입니다 손인데? 잠시 나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응? 오지마아 네, 감사합니다. 왜 도전 과자가 깨졌지? 이거.. 쉽습니다. 쉬워요. 저 이거 좋아합니다. 쉬워서. 도망쳐. 아 쉽다. 아 난 이게 제일 쉬워. 너무 빨라서 열리지도 않았죠? 아 쉽다. 쉬워. 자 교실을 탈출해라. 너무 쉽죠? 문을 막고 있다. 오케이. 켜지지 않는다. 아 여기로 가야돼. 아. 아! 뭐야 몸으로 부딪히기가 쉽네. 열쇠. 그냥 바로 갈 수 있나? 구. 뭐였죠? 구공. 구공팔육. 구팔공룡인가? 오케이. 쉽네. 오케이. 천천히. 여긴 뛰어. 유두. 커피? 커피? 커피 아까운데. 저장. 아 나 저장 안하면 안 되겠어. 사물하면 커피 있었다고? 아 맞네 커피 있었던 것 같은데 아 포탈타? 아 근데 다시 가기 싫은데 으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오케이 음악실 가자 이제 상담실 미술실 컴퓨터실 컴퓨터실 음악실 모임? 이런 인생에 큰 유괴가 잦아왔나보네 소감이 어때? 연습은 했겠지 이번엔 절대 안 봐줄테니까 수행평가 말아먹고 싶으면 알아서 네 사정은 대충 들었다 안타깝기나 하다마는 사람이 말이야 인생에 아무리 역경이 닥쳐도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야 가장 상상하기 싫은 상황이 와버렸네 하지만 어쩌겠어 여태까지 항상 꼬인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런거 익숙하잖아 늘 그랬듯이 넌 건강한 정신으로 살아가야지 그렇게 부정적인 정신으로 살면 몸도 마음도 병드는 거야 그리고 언제까지고 그렇게 말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사회생활 안 할거야 세상 만만하게 보지 마라 너 하나 때문에 피해만 받고 살아왔는데 이건 일생에 한 번뿐인 기회야 그 자식들이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어 지금 날 도와줄 사람 자기 인생은 자기가 신경 써야지 계속 그런다고 주변에서 언제까지 챙겨줄 수 있을까 난 너에게 기회를 주는 거야 나중에 고맙게 생각해야 될걸 온몸으로 부딪히고 직접 극복해라 세상 살면서 인생에 닥칠 풍파를 찰나의 순간이지 그냥 눈 딱 감고 해버려 도망갈 구석이 없다는 건 이젠 니가 아니야 이제 시작할거야 니 자리로 가서 악보 가져와라 그러니까 이제 애가 집단 괴롭힘을 받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학교는 부패했고 선생님들은 부패했고 학생들을 괴롭히고 얘는 이제 어디 의지할 데가 없는 겁니다 지금 비싸보이는 그랜드 피아노 건반을 눌러도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는다 땡땡땡 학생 음감이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악기다르는 법을 배우는 것도 빠르고요 그런데 이 학생이 원래 이런 쪽으로 유명한 건 알고 있습니다만 수행평가에 영향을 준다고 노래를 안만 시켜봐도 절대 목소리를 들려주지 않더군요 그래서 내일은 협박을 해서라도 노래를 시켜볼까 합니다 재능이 있는데 재능이 있는데 멈칫거려서 강제적으로 좋은 능력을 개발시켜 줘야겠다 노란색 배전함 열쇠를 헛되겠다 전기심볼이 새겨져 있다 초상화 아싸 뭐해 네 자리로 가서 악보가자고 그러니까 악보가자와 아 땡땡땡 학생 담임 땡땡땡입니다 보내주신 메모는 잘 확인했습니다 그 녀석 우리 학교에서 유명한 학생이죠 저도 마침 궁금하던 차의 이유를 좀 알아봤습니다 집이 한번 쫄딱 망했었다는데 젊어서 요절한 친할아버지의 상속 관련 문제로 그렇게 된 것이더군요 아 그래서 그 충격으로 말을 못하게 됐어 친척들이 재산을 다 가져갔댔나 그 이후로 땡땡 학생 아버지 되는 분은 술취정배가 됐다 이혼했더랍니다 그때부터 말을 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실어증이 걸렸어 어찌보면 불쌍해 보이는 면도 있습니다만 전 사실상 본인의 의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더욱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기는 커녕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스스로를 무력하게 만들고 있죠 이런 학생은 오히려 강하게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정신을 차릴 겁니다 음악선생님께서도 이 점 참고하시어 땡땡 학생이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강력한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지가 차오른다 에휴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산다 참 이제 수업되는 학생들이 그냥 할 것이지 바보냐 진짜 재수없는 새끼 뭘 봐 기분 나쁘게 책상에 있어야 악보가 보이지 않는다 ring 내꺼야? 아 난 제꺼인 줄 쟤 빌려준 줄 나는 착.. 나름 착한 녀석이잖아 생각하고 있었어 자 여기 있습니다 뭐야 나머지는 악보 다 합치면 다섯 장짜리잖아 없어져? 지금 뭐 반항하는 거냐 아니라면 잠깐 나가게 해줄 테니까 지금 바로 찾아와 아씨 찾아야돼? 싫은데 하나 두개 모았다 복도에 있나? 화장실에 있는건 아니겠지? 도망가 나갔다 다시 들어와 후하 후후 하하 후후 하하 없네 이제 나온다 이제 후후 하하 이제 나올거같은데? 아 나온다 이제 후하 아씨 아 내려가서 저장하자 아우씨 미치네 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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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그 여자애한테 막 되게 많은 악귀들이 말을 걸고 있는 느낌이었거든 그죠 아까 막 둘러싸였잖아 너는 이제 더이상 뭐 그거야 뭐 복수를 해야지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걸 보면 지금 그 여자가 악귀가 돼서 이렇게 애들을 복수를 하는 느낌이 아니고 그런걸 원동력 삼아서 그냥 죽이는걸 즐기는 악귀들이 여자애를 꼬셨는데 여자애는 정황상 안넘어갔 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말을 실어증에 걸린 여자애가 그래서 실어증에 걸린 여자애가 되게 좀 대인배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래야 더 스토리가 슬프잖아 그지 없는데 이렇게 해야해 보이는 게 있나 어 아 전화 전화해서 물어보자 아 없네 어 여기 있다 하나 있다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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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하고 와자뷰 아싸 이쪽으로 가야지 이쪽으로 간 다음에 축하버거 입니다 옛 정의 있잖아 옛 정의 있잖아 요즘에 섭섭해요 아 나 불 켜야돼 아 듣기 싫어 진짜 아 꺼져어 아 꺼져어 어딨는 거야 악보 어딨는 거야 어 여기 하나 있다 흐히히히히허히 저번에 일반에서 싸운 학생들 몇 명을 이 반으로 옮겼으니 어 별로 없을 것입니다 노란색 폐전함? 아 그지 끝에 있었어 그지 무언가 있다 배전함에는 캔커피가 있었다 찌이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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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 디는 띠는 띠는 이쪽으로 가서 이건 아니지. 이렇게 돼야지. 그치?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야지. 그리고 요것도 꺾여있어야지. 그러면 요쪽으로 가서 요렇게 돼서 요렇게 돼 있는데 요게 맞지. 그럼 요게 이렇게 되면 요게 맞지. 그러면 B가 요렇게 요렇게 돼서 해결이 됐지. A는 요렇게 가서 요렇게 간 다음에 요렇게 가서 요렇게 간 다음에 요렇게 간 다음에 요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서 요렇게 가는게 맞지. 그리고 C는 요렇게 가서 요렇게 간 다음에 요렇게 가서 요렇게 가는게 맞지. 눈에 띄는 문서 파일이 있다. 스크랩 DOC 교육문화청의 학교 실태 점검에서 지난 3년간 우수한 성적을 얻은 XX중학교가 올해도 사고 건수 0건을 유지할 전망이다. XX중학교는 교육문화청 우수학교로 선정된 학교 중 한 곳으로 해당 지역구역에서 가장 높은 학생 만족도와 위원회의 최고평가를 놓치지 않는 학교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해당 중학교에서 일부 공무원과의 유착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교육문화청은 TF팀을 설립하여 우수학교 선정 부서와 선정된 우수학교에 대한 강도 높은 재감사를 진행할 것을 예고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두사부일체원 내용이죠. 되게 겉으론 건강한 학교인 것 같았으나 안에는 굉장히 부패했다. 두사부일체네요. 이거는 부제로 두사부일체라고 해야겠네요. 계두식이 이제 학교에 다니면서 이 부조리를 조폭식으로 해결하죠. 계두식의 방법으로. GTO랑도 좀 약간 느낌이 있네. 즉시 조정. 뉴욕 유학생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근데 두사부일체원 막 TV인가 유튜브인가 있어가지고 봤는데 아 못 보겠더라 진짜. 너무 사람을 한 3분 간격으로 패. 근데 엄청 막 되게 심하게 때려. 그냥 개그신인데 그냥 막 때려. 때리는 개그신이야. 어떻게 하지. 하나 주워야 되는데. 왓싸. 이거 뭐 다 봤잖아 이거는 근데 안봐도 상관없는건데 그치? 석고? 석고.. 석고 부수라고? 학교 전체가 그렇지만 여긴 더 이상해요 불을 켜도 밖에 안보인다고요 너무 위험해요 친구를 따라 다른곳에 숨어있어야 했는데 제발 아무나 좋으니까 우리좀 찾아서 구해주세요 이거 쓴 애가 말투가 착하잖아 얘가 그 실효증걸린 학생인거 아냐? 오 뭐야? 어 여깄다 아 걔는 친구가 없잖아 그리고 이게 배경이 사건이 96년 97년 98년 이쪽인데 지금 어떻게 구한거지? 내 휴대폰이? 요즘꺼네? 요즘꺼네? 음악주 내가 주워오라고 했어 안했어 빨리도 찾아온다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거냐 시간없으니 빨리 끝내자 노래 들어줄테니까 이번엔 똑바로 해라 리듬게임 해야되는건 아니죠 어 방금 플라이 같았어 플라이 찌익 플라이 그 일그러졌을때 상담신 열쇠 획득 아 저장하고싶다 내가 나를 못믿겠어 내가 나를 못믿겠어 여기..여기였나? 아 여기였다 저 언더 아 나 나갈게요 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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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없으니까 빨리하자 수업시간은 맞춰야지 일단 내 생각엔 말이다 니 평소 행실에 문제가 있는게 아닐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도 있지 않니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거리가 먼 모습을 누가 좋게 봐주겠냐 어? 그리고 뭐 불만 있으면 나한테 얘기 좀 하고 친구끼리 쌈박질이나 하는건 또 뭔데 볼일 다 봤으면 가봐 난 오늘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단 말이야 알았어 저기요 쯧쯧쯧 저 구해주러 오신거에요 왜 말이 없어요 최수영 네 맞아요 그런데 제 이름을 어떻게 안거에요? 구해주러 왔다 따라와 자 찾았어 최수영이야 학생을 1층으로 데려가..데리고 와줘 자동으로 데려가 줬으면 좋겠다 아싸 최수영 최수영 이라고 했나 다른 애들은 못봤어 최하고요 치애하고 준석이 이렇게 있었는데 치애는 지금 옆에 잘 있구요 준석이는.. 자.. 자기는 옥상 쪽으로 가보겠다고 했는데 그 후로 어디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도움될 만한 거 없어 열쇠라던지 계단 방화 셔터 열쇠면 제가 갖고 있어요 옥상으로 가는 길이 맨날 그걸로 막혀 있어가지고요 옥상은 왜? 친구들이랑 놀려고 가는 거예요 담배 너무 많이 피우진 마라 머리 나빠진다 아 알았어요 쿵쏠이가 나 주머니에 넣어놨는데 어디갔지? 왜 그러는데 아까 상담실에서 나오면서 흘렸나봐요 나오기 전에 분명 가지고 있었는데 가봐 머리 나빠진다니까 상담실 다시 가봐 어떻게 하냐 다시 갔다 와야겠는데 꼭 마침 지가 갈 것 같이 말해놓고 나보고 가라고 한다 또 봐봐 미친놈이야 빠르게 다녀오는 게 어때? 지체할 시간이 없어 알았어 이건 딱 누가 봐도 보스전이야 그치? 저장하자 3층 그러니까 3탄 보스지 3탄 보스 프로피가 없네 아니 디스크 이거 횟수를 이게 맞는 거야? 만들어 놓은 거야 이거 진짜 아니지 않아요? 열쇠를 얻었다 그리 대단한 내용은 없어 보인다 아 빨간색 페이저 가는 길에 한번 보자 스윽 제어 패널 즉시 맞추기 이거 이렇게 맞춰야죠 이것도 이게 맞죠 이것도 이게 맞죠 이것도 이게 맞죠 이건 아니니까 이게 맞죠 이거 아니면 이건데 이게 맞죠 그러면 이거 연결해야 되니까 이게 맞죠 시작 스타트는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갈 수는 없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이게 맞지 않나 어 이게 이게 맞겠다 이거다 자 양쪽 두 개선에 가운데에 네 개만 여덟 개만 맞추면 되죠 에이 띠 띠 띠 겨우 띠 띠 띠 띠 띠ə 띠 띠 띠 띠 A가 봐봐 A가 여기서 출발 와 와 띠띠띠띠 그치 띠띠띠띠 그치 이렇게 해야 A가 되지 그치 B 띠띠띠 그치 B C 띠띠띠 띠띠 띠띠 배선을 복구했다 배선을 복구했다 사진조각 3 획득 오늘 새벽 1시 학교로 와라 이거를 많이 모아야 진엔딩이 나오는거 같은데 사진을 다 모아야 아닌가 왜 자꾸 새벽에 부르는게 아니구요 한번 불렀는데 이게 계속 나오는거에요 자꾸 새벽 1시 자꾸 새벽 1시에 부르는게 아니고 분명히 돈도 가져오라고 했을텐데 지갑은 가져와놓고 돈이 없는건 또 뭐야 그러니까 1시에 와 하고 끝났고 이어지면서 1시에 와 그 다음에 조금 이동 다음에 1시에 와 이동하고 그 다음에 만나서 지금부터 음 그 세명인거야 재수없는 흑백사진뿐이잖아 누구야 이 남자는 지익 이젠 우리가 우스워보여 이래도 계속 그럴 수 있나 볼까 눈에 띄는 문서파일이 있다 리포트 디어시 1998년 X월 X일 XX중학교 3학년 1반에서 학생간 유혈다툼이 발생하였으나 학교측에서 은폐한 것으로 보임 피해자는 땡땡땡 학생이며 XXX 학생의 시비에 대응하다 피해를 당함 피해자에게서 두군데 절상과 다섯군데 타박상이 관측되었음 절상? 일본도를 일본도를 다룬거야? 현재 이 사건에 대한 기사의 초안을 작성하며 하여 퇴고중 뭐 막았겠죠 학교에서 아까 나온것처럼 아 나 저장하고 싶은데 2층 2층 2층에 있나? 아 아씨 옥상 아 이거 저장 안되면 조지는데 지금 진짜 너무 많이 왔는데 나 아까 죽어가지고 2학년 4반 있다고? 가자 근데 2학년 4반 가는중에 죽는거 아냐? 왜 그래? 테이블 2층에 1층에 1층에 2층에 2층에 둘째 됐습니다 2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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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층에 4층에 3층에 3층에 여기 옥상 갔다가 여기로 오는게 마지막인거 같애 그지 친구 대 거미 난 거미 오케 아 개같은게 이걸 왜 횟수를 정해놔 팔자가 좋죠 너 왜 3층에 있었던거야 듣자하니 어째서인지 달빛조차 들어오지 않아 엄청 어두웠다던데 왠지 오히려 그런 곳에 있어야 귀신들이 안찾아올거 같아서요 특이한 여성이구나 귀신 개오는데 거기 그 누구지 어둠귀인가? 개 오지않나? 쟤 귀신 아니야? 알고보니까 그지 그 주인공 소녀가 오히려 갇혔어 씨앗 누구야? 선생님 같은데? 땡땡..아 아버님 땡땡땡학생 아버님이라고 하셨죠 앉으시죠 보통 1층에 있잖아요? 교장실이 1층에 있어서? 접균실이 왜 맨 꼭대기에 있지? 우선 모셔온 까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땡땡땡학생이 아 대충 짐작하셨다고요 알겠습니다 왜냐면은 외부인이 이렇게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은 올라가다가 학생들을 볼 수도 있어 그치? 그럼 쓸데없이 괴롭히거나 때리거나 이런걸 보면은 골치 아프고 귀찮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1층에다 마련해 놓기 마련입니다 아래층에다 놓기 괜히 올라가는 동안에 쓸데없는걸 봐 어? 괜히 친하게 지내라고만 언질하기엔 통제가 힘듭니다 이.. 이 아빠는 촌질을 제대로 안줘서 이 아빠는 5층에서 만나야돼 아니 4층에서 만나야돼 친하게 지내라고만 언질하기엔 통제가 힘들고 한 반에 맞는 학생들의 수를 생각하면 일일이 통제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제안 드리는 건데 이번에 학교가 별관을 새롭게 짓게 됐습니다 교육문화청 지원으로 별관의 시범적인 특수학급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땡땡땡학생과 비슷한 인원들과 인원들로 구성될 건데 이쪽에서 편입신청을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좋은 생각이십니다 가정통신문을 통해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 골칫거리는 더럽구만 그것보다 저 양반 대낮부터 술을 마시고 다니나 참내 플로피 디스크 줘 몰래 열어서 들어가는 방법 방범셔트에 자물쇠를 초기 비밀번호 상태로 그대로 두어 생긴 일로 보입니다 정문의 비밀번호를 바꾸던 그 규칙과 마찬가지로 자물쇠 초기 비밀번호에서 왼쪽부터 각각 1, 2, 3, 4씩 올려놨으니 이 점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당 자물쇠를 번호와 열쇠가 모두 필요한 새로운 자물쇠로 바꿨습니다 1, 2, 3, 4에서 왼쪽부터 1씩 올라갔어 아니지 아니지 1, 2, 3, 4에서 올라간게 아니라 원래, 원래가 뭐였지? 초기 비번? 별관 방범 셔터 열쇠 응 알아냈어 비밀번호 열쇠는 찾았나? 아, 그런 사정이 있었구만 나머지 한 명은 본관에 없는 것 같으니 별관으로 가야한다 이건가? 괜찮을지 모르겠군 별관은 이곳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데 하지만 어쩌겠나 우리가 뭐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2층 우측 복도 쪽에 있었지 행운을 빌지 맞아 거기 있었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거기 별관도 가고 여기 옥상으로도 가야 될 것 같아요 주문 제작형 방범 셔터 납품 확인서 별관 통로에 설치했습니다 초기 비밀번호는 8425입니다 그럼 하나씩 올라가죠 그럼 하나씩 올라가죠 9 9 6 9 9 9 6 9 9 9 9 5 9 9 그리고 마지막 옥상 가는 거 여기서 딱 하고 이게 게임이 엔딩으로 가지 않을까 이게 게임이 엔딩으로 가지 않을까 거미야 와라 뭘 자가? 9565인가? 9565 9565 9659 9659 끝에가 9였어 이거는 비밀번호만 알고 있으면 깨 버리기 때문에 비밀번호만 알고 있다고 깨지 못하게끔 위에다 딱 열쇠도 든 듯 아까 보니까 비밀번호만 입력해도 됐더라고 플로피 디스크 빨리 줘 별관 건물이 완공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깔끔하게 청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특히 학생 여러분께선 공사자재로 장난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너무 짜 플로피 아싸 근데 지금 저장하긴 좀 그런데? 무슨 돈만 생기면 술 사 먹으러 가는 사람 같다 플로피 디스크 생기면 냅다 바로 저장하러 달려가 소주사로 저장 중독이여가지고 플로피 디스크만 생기면 1층으로 바로 저장하나 저장하나 줘 뭘로 드릴까? 참이슬을 빨간걸로 아 캔커피 잠겨있고 이거 뭐지? 전산기 자제실 어? 들어가지네? 아 주펄님 호스팅 감사합니다 땡땡땡학생 특수학급권은 제가 잘 처리했습니다 반에서 겉돌거나 소란스럽게 굴던 녀석들만 골라서 넣어뒀으니 당분간 면학분위가 방해받는 일은 없을 겁니다 아 수고 많았네 머리수는 이제 다 채웠으니 급한 불은 껐구만 어떻게 얻어낸 사업인데 건물까지 다 지어놨는데 배틸 순 없지 않나 사고 뭉치들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한층 더 학교 다니기가 힘들게 됐어요 불을 끈겁니다 플로피 디스크 하나 더 줘 열어줘 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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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노초 보오빨노초 휴대용 게임기 비디오 테이프 강당 도서관 도서관 특수학급 뭐지? 아 주라고 안하고? 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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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노초 보오 빨노초 벨노초 보오 이게 뭐지? 이거 적어놔야되나? 아 임세모님이 주신 아 아닌가? 임세모님이 주신거 아닌가? 휴대용 게임기 보 비디오 테이프 주 강당 빨 도서관도 특수학급 초 개초딩 같다고? 뭔 말이야? 퍽 아니 자꾸 외우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이상하게 알려주더라구요 별관이 큰데? 별관이 큰데? 강당? 강당? 강당 강당빨 아 여기 번호가 하나 있을거야 그래서 각 그 장소마다 번호를 해가지고 비번을 푸는거네 바닥에 바닥에 무언가 떨어져있다 별관 1층 마스터키 기념 고등학교 범인 정원 정원 과거 요거 다른 중학교 잖아 우린 엑스엑스중학교 잖아 9월대로 준공할 수 있도록 90점 이상 어 뜯어버려 근데 이거 다 뜯으면 괜히 등급만 올라가는거 아니야 그거 난이도만 하드모드 그런건 아니겠죠 3분의 1로 나눕시다 이 정도면 꽤 괜찮은 딜 아니겠습니까 몇가지 원자재를 조금 저렴한걸로 바꾸고 건축공법을 최대한 재료를 아끼는 쪽으로 잡으면 3억정도 줄이는건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9월대로 준공하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몸값싼 외국인들 물량으로 밀어붙이면 역시 가능합니다 견적서와 예산서는 적당히 잘 써보겠습니다 폭 많이 받으셨습니까 저번에도 지원해주신 덕분에 가족과 함께 즐거운 추석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점검이라고 하셨지요 안전점검은 이래저래 신경쓸것이 많은 검증이기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은 점 이해합니다 제 영역에서 조금 벗어나는 부분이 있기에 그분들의 양해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쪽 부서 책임자께서는 시간을 재는 것을 좋아하신다고 하더군요 손목으로 말이죠 이거 마지막에 무너지는 엔딩이라서 탈출 미션이 있을 것 같은데 부실공사라? 벙어리엔 맨날 이러더라 짜증나게 귀찮아 죽겠네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그 벙어리 때문에 또 귀찮게 됐네 어디 처박혀있는거 아니야? 아 땡땡땡이랑 나머지들 어디갔어 모른다고? 찾아와야지 니네들은 친구가 어디서 뭐하는지도 모르냐? 무대 옆방 책상에 마스터키가 있으니까 아무나 가서 좀 찾아봐 괴롭히나 보다 또 게임 내용 왜 이렇게 우울해 그니까 게임 내용 왜 이렇게 우울해 7억 교부된 건은 잘 보았습니다 10월대로 별관건설 견적서와 예산서 보내주세요 회계 검증이 필요합니다 잠겨있어? 어림도 없지 마스터키 안 되네 아 1층이야? 여기 2층이니까 오케이 그래 내려가 주지 아 저장하고싶다 저장할까? 저장한잔할까? 나 못참겠어 특수화 건은 제가 잘 처리하겠습니다 아 이거 봤지 두 개 있어가지고 하나는 써도 될 듯 아니 한 잔 저장 한 잔씩 마시는 거는 보약이야 아 저장한 잔씩 마시는 거는 거미 입장에서는 거미도 놀랐겠지? 현직 거미입니다 많이 놀랐습니다 거미대원 거미대원 대통령입니다 유리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 위쪽으로 가겠습니다 1층 마스터키가 있으니까 다 열릴 것입니다 영혼의 세계 사람이 죽으면 육신과 영혼이 분리된다 죽은 지 얼마 안 된 영혼은 주변을 떠돌다가 저승사자의 인도를 통해 신명세계로 가게 된다 특별한 원안이 있는 영혼은 복수를 위해 여러 사건을 일으킨다 그러나 대부분 사고 재해와 같은 우연에 휩쓸리게 만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한 불행인지 아니면 원원의 복수에 의한 것인지 파악하기 쉽지 않다고 한다 책장에 흥미로운 책이 꽂혀있다 차원변형 심령현상에 대한 고찰 강한 원안을 가진 자가 죽었을 때 간혹 감당할 수 없는 원안의 폭발로 인해 사망자의 근처 공간 전체가 신명세계의 차원으로 휩싸이는 경우가 있다고 전해진다 이 경우에는 그 간의 기록을 바탕으로 대부분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게 된다 1. 해당 공간에 살아있는 인간이 있을 경우 원안과 함께 다른 차원으로 같이 휘말리게 된다 2. 일부 악신들이 몰려와 휘말린 다른 존재들을 괴롭힌다 3. 원안의 당사자를 어떤 식으로든 통제하면 해당 현상은 사라진다 뭔가 죽었을 때 뒤틀려서 그렇다는 얘긴가? 인과율 인간과 신의 세계는 연결되어 있고 인간과 신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서로 간의 인간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인간이 행하는 모든 일에 신이 작용하지 않은 것이 없다 기적, 불행, 성공, 사고, 재난 모두 하지만 일반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이를 알기란 쉽지 않다 귀신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몇이나 되는가? 본 서적에서는 신명세계에 이제 막 들어온 어리숙한 당신을 위해 신의 세계와 섭리를 쉽게 바꿀 수 있도록 편찬되었다 소화기가 놓여 있다 액자에 리 로케이션이라는 이름이 붙은 주상적인 그림이 걸려 있다 자 이거를 로케이션을 하라는 거죠? 옮겨라 그러면 0이 되죠 0 여기는 0 이 방은 뭐죠? 도서관? 도서관? 도서관은 노란색 0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겠죠 귀신 못 본지 꽤 오래됐네? 나 없으니까 좋은데? 아싸 블록피디스크 아싸 캔커피 세상에서 제일 좋아 캔커피 제일 좋아 저장하고 싶다 어? 다 뜯는다 다 뜯어 마지막 포스터를 뜯었다 맥라렌 오너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플로피 디스크 하나 줘 작은 사탕 말고 요즘 비디오 재생시 화질이 영 안 좋습니다 비디오 헤드 클리너로 자주 청소 부탁드립니다 브라운관 TV 아래 비디오 테이프 플레이어가 놓여 있다 비디오 테이프를 넣으면 작동 할 것 같다 아싸 여러분 덕택 덕분에 예산도 잘 타내고 별관도 빠르게 성공적으로 지어졌습니다 안전검사도 무사히 잘 마무리되었고요 이제 마지막 남은 게 특수학급 머릿수 채우는 건데 뭐 좋은 아이디어 없는지요? 스스로 지원할 학생들을 구해보는 건 어떠신지요? 지원자가 적을 겁니다 다른 아이디어 없나요? 음 반에 한두명씩 있는 말썽 피는 애들하고 사회성 없이 겉도는 애들로 일단 집어넣죠 그거 나쁘지 않네요 그렇게 합시다 사회성 없는 애들을 집어넣자고 했는데 어? 바로 달려가고 싶죠? 테이프가 없어서 저장하고 싶은데? 이렇게 많이 주면 저장하고 싶죠? 도서관 어? 이렇게 돌았나 내가? 내가 항상 먹는 거 사와서 갖다 놓으랬잖아 이상한 걸 사와서 갖다 놨어 이 쉬운 거 하나 기억을 못하냐? 너나 맛있게 처먹어 어? 펀치 얘도 어리둥절한 듯? 아 너무 몰입했나? 낄낄? 부질없는 짓이야 어차피 이건 사념일 뿐이잖아 그럼 반응 보여도 바뀌는 건 없다고 너는 그냥 우리가 꾸며놓은 무대를 조용히 관람하기나 하면 돼 아 이제 그 이 담당관이 점점 분노를 못 참겠나봐요 밀레니엄 시대 자율혁신학교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XX중학교는 높은 학생 만족도와 위원회의 높은 평가를 바탕으로 각종 시범적 지원 사업에 수혜를 받아온 학교로서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새로운 교육의 장을 열게 될 예정이다 XX중학교의 땡땡땡 교장은 XX중학교가 자율혁신학교 시범사업에 첫 선정되어 매우 기쁘고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더욱 선진적이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를 일구는 다양한 새 시대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소감을 밝혔다 자율혁신학교는 예체능을 비롯한 비입시 과목을 등한시한다는 비판에 따라 교육문화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며 심사를 거쳐 자율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예체능 과목 강사 영입과 시설물을 건설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이게 실제로 학교에 있습니다 그 초등학교에도 그 혁신중학교 혁신초등학교 이렇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좀 덜 시켜요 공부를 좀 덜 시키는 학교 있어 그 지원을 이런 식으로 좀 주지 않나 저 자세하게 모르겠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학부모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안 좋아하는 줄 알아요? 다른 안혁신학교는 똑같이 공부를 시켜서 상대적으로 뒤처지게 되기 때문에 다같이 혁신을 하면 상관없는데 이 학교만 공부를 적게 가르치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면 결국 학부모들이 따로 더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학부모들이 별로 안 반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 사람에 뭐 있다고? 어디요? 없는데? 없어요 안내문 보라고? 아 이거? 아 6호 초록 6 아 맞네? 아 여기 특수학급 오케이 이거 다 봐야돼? 아 저장하고 싶은데 나 좀 계속중 저장하고 싶어요 아 이리로 가면 되지 아 이리로 가면 돼 굳이 저리로 왜 가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근데 이렇게 하는게 맞는거 같애 지역을 장악하는 그 괴물인거 같애 그치 지역 장악형 괴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아 잠깐만 아 아 아 아 소리 듣지 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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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언제 이렇게 됐지? 정리를 해놨네? 지금 남은 게 휴대용 게임기랑 비디오 테이프 강당인데 왜 불이 꺼졌지? 아 강당 구였어요? 아까 비디오 테이프는 없었잖아 그치? 아 잠깐만 그 아까 그 꾸물통이가 또 있겠네? 남한테 돈을 빌려준다고 약속했으면 빨리 빨리 가져와야지 이 새끼야 넌 1학년 때부터 항상 이런 식이었어 이야 2년이 넘어도 바뀐 게 없다고 야 재혁 선생님이 니네 찾는다 빨리 와 반 애들도 어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방관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학교로 와 그때까지도 안 가져오면 그날은 진짜로 죽는 거야 그래서 학교로 간 거였어 아 뭐가 진짜야 새벽 1시에 뭐 뭔가를 한 건데 그치? 뭔가를 했어 여기 공간이 깨졌어요 일그러졌어 뭐가 있다 이게 진짜인가? 말했잖아 사념일 뿐이라고 가봤자 할 수 있는 게 없을 텐데 아 그래도 도저히 혼자 냅둘 수 없다 이건가? 눈물겹네 정말 그럴수록 나는 좋지 난 니가 고통 받는 게 너무 좋거든 아 이걸 기어코 찾아내네 하 내 게임기 이 미친 인간아 진짜 케빈의 속에 작은 메모가 들어있다 학교에선 게임기와 같은 고가 고가 물품은 반입 금지다 되찾고 싶거든 학교 끝나면 본관 교무실로 와라 책상에 올려뒀으니 알아서 가져가고 이번 한 번만 넘어가 주는 거야 다음엔 압수할 거야 선생님의 메모 획득 비디오 테이프 획득 비디오 테이프 넣고 교 거기 게임기 확인하고 그러면 교무실 갔다 오죠 본관 갔다 오죠 사랑해 아 여긴 뭐지? 1층의 교무실이잖아 그지? 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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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할까? 아 저장 땡긴다 하지말까? 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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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깄다 획득 보라색 7 수빠질 비디오 테이프만 넣으면 되겠다 전화 전화할 거 없어 더이상 이제 안 도와주네 비디오 테이프 아까 거기 넣으면 되거든요 96년도에 중학교 다닌 사람이겠죠 그냥 이거 만든 사람 개발자 왜냐면 이 분위기를 너무 잘 알고 있어 미술을 배웠을 것 같아 왜냐면 줄리앙을 너무 잘 알아 그 다음 날은 그 다음 날은 그 다음 날은 그 다음 날은 도와주시의 쟤 왜 저러지? 쟤 왜 저래? 쟤 뭐냐 뭐냐 하니까 한도 끝도 없네? 비디오테이프는 아래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있네? 여기 아닌데? 여기 있네? 아 1층으로 내려가야지 에이이이이 에이이이이 그 꾸물통이 꾸물통이 있을까봐 아이씨 뭔데? 포스터 여기 다있네? 근데 왜 6장이네 나말고 다른사람이 한번 뜯었나봐 왜 자꾸 한시에 감? 그만좀 불러 그만좀 불러 분명히 돈도 가져오라고 했을텐데 지갑은 가져와놓고 돈이 없는건 뭐야 재수없는 흑백사진뿐이잖아 누구야 이 남자는 이젠 우리가 우스워보여 이래도 계속 그럴 수 있나 볼까? 남자 하나 여자 둘이었죠 아 근데 캐비넷에 막 죽은 사람 딱 있었잖아 아까 할 때 그게 여자인가 봐 뭐야 여긴 학교 4층이잖아 어떻게 된거지? 우리 아까 전만해도 운동장 창고에 있었잖아 갇히게 된거야 여기 1층이잖아 여기 1층이잖아 저 3명이 죽였어 그래서 그때 이후로 계속 여기 학교에 갇혀있어가지고 구하러 와가지고 3명을 구하는건가봐 구했나봐 그치? 그래서 4층부터 막 깨서 애들이 막 1층도 갔다가 막 딸기 여기 있다 비디오 테이프 주황인데 주황색 봐봐요 주황색 여기 주황색으로 바뀌게 되죠 그럼 75906 어디 가서 하는거지 2층 아까 그 쇼컷 어디있었죠 아 여기다 차장님 2층에 있다고? 이거였나? 아닌데 아 이쪽이쪽이었던거같아 아닌데 사거리쪽 아 이게 그래서 9구나 강당이 꼬물탕이? 그냥 바꿔 별관 첫방 끝 여긴가봐 여기? 그 방 위쪽? 아 나 왜 다 모르지 아 여기 여기 75906 75906 아 별일 없었으면 좋겠군 별관은 너무 멀리 떨어진 곳이라서 말이지 그래서 남은 학생이 김춘석이라고 그랬나 그 친구는 찾아냈어? 없어 그곳말곤 더이상 갈 곳이 없을텐데 이상하구만 옥상으로 갈 수 있는 셔터 알죠 이제 거기로 가면 됩니다 폴터가이스트 형상에 휘말렸을 수도 있어 잠깐 옥상 열쇠가 있어 흠 썩 반가운 소식은 아니구만 공간이 뒤틀린 곳에서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밖으로 나가면 이 세계에 영원히 갇힐 수도 있어 물론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는 얘기지만 그래도 학생은 구해야 하니까 서두르는 것이 좋겠군 이 학생들은 90 몇 년도 밀레니엄 막 99년도 이때 갇힌거지 같이 계속 갇혀있어서 우리가 구하러 온 거잖아 그지 근데 우리는 어차피 영원히 갇히진 않 아니 우리는 안 갇히니까 괜찮다는 얘기를 했었죠 이쪽으로 나오면 됩니다 저장하나 해? 아깝지 4층 여기 이제 여기 뚫어 고개 저장해? 저장해 저장해 또 줄거야 그지? 어 두꺼비 빨간색으로 간다 우와 살려줘 거의 끝인가봐 끝으로 온 것 같죠 시간이 없어 쪼밍아 헬프 도와주세요 세상에 생전에 좀 못나게 살았다고 300년을 지옥의 불구덩이에 쳐놓는게 가당키나 해? 거긴 이제 지긋지긋하다고 이런 공간이 열리는건 결코 흔한 일이 아니야 아주 강한 원한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지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비슷한 처지의 다른 놈들에게도 이건 자유를 얻을 절의의 기회야 쓰읍 그러니까 경고하는건데 썩 꺼져 우리들을 방해하지마 그믄 문을 열어줘 이쪽으로 밖에 못가잖아 아씨 책상에 사진 조각들이 흩어져 아직 공간이 오염돼있어 먼저 수습부터 해야돼 조금만 조금만 기다려주렴 지갑을 빼앗겼다 안에 있던 할아버지 사진을 찍고 어디론가 가버렸다 그 사진은 아주 오래전 엄마가 줬던 사진이다 유일한 할아버지 사진 라는데 젊은 모습이었다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놓치지도 않을 거야 너무 확 너무 이제 그 흑화가 돼버렸어요 그 여자애가 흑화했어 흑화 갑자기 탄막슈팅으로 변하는건 아니겠지? 당신을 은연중에 도와준 이 메세지들 알지? 재밌는 녀석이야 완전히 설득했다 생각했는데 한편으로 이따위 장난이나 치면서 날 엿먹이고 있었잖아 아직 미련을 버리지 못한거야 더 미쳐 날 뛸까 했는데 당신이 와버렸으니 여기서 생각이 바뀌었을 수도 있겠지 그니까 이걸 도와준 애가 여자야겠죠 솔직히 걔가 뭐라든 상관하지 않았어 자기 원하는 스스로 자기 원하는 스스로 휩싸여 자멸하든 말든 나는 그전의 자유만 얻으면 되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참 곤란해지지 그러면 우리에게 우리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하나야 대충 무슨 얘기인지 알지 걔가 두 번 죽는 꼴을 보고 싶으면 계속해도 되고 당신 지금 혼돈 속에 갇혀있군 지독한 녀석들 니가 제일 지독해 일반적으로 우리를 가질 수 없으니 이런 식으로 반격할 줄이야 서둘러야 해 이제 1시간 뒤면 오전 5시야 음기가 사라지고 양기가 돌아오는 시간대라고 그렇게 되면 현실과의 연결이 불가능해져 안 그러면 넌 영영 영영영에 갇힐 수가 있어 빨리 가 어차피 돌아올 수 없으니까 가 그냥 시청자는 지금 새벽 5시야 끈질기네 지금 와서 포기하는 건 너무 멀리 왔나봐 아니면 애초에 포기할 생각이 없었거나 내 잘못이야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이라는데 그걸 간과하고 있었어 이건 딱히 내가 준비한 건 아닌데 케빈의 난에 뭐가 들어있을까 함정 파놓고 기다리는 다른 악령 여기에 준석 학생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당신이 찾고 있는 그 준석이라는 학생 그것도 아니면 원래는 이 여자애가 여기 갇혀가지고 이제 죽었잖아 그치 뭐 됐어 내게 중요한 건 이딴 게 아니야 아 꾸물텅이가 죄였어? 당신부터 없애주지 꾸물텅이 아 야 아 여기 못가? 아이템을 못써 어 어디로 가야되나 어디로 가야되나 어디로 가야오 어디로 가야오 다섯시가 됐어 아이템을 못써요 아이템을 못써요 아직 해야할 일이 남아있다 옥상으로 가 템이 안돼 지금 여기다 여기있다 김준석 3학년 4반 야구부 이지혜 최수영과 친한 사이이고 그 둘과 함께 오늘 새벽 이 학교로 왔어 내 말이 틀려? 어 마 맞아요 얘가 더 나이 많을 수도 있겠는데 따라와 구해주러 왔다 이걸로 일단 구출은 끝난건가 새벽 4시 30분 아슬아슬했군 더 볼건 없으니 이제 모두 밖으로 나가볼까 어 이런곳에 오래있어서 좋을건 없으니까 운동장에 기다리고 있을테니까 혹시나 학교에 더 볼일이 있으면 빨리 끝내고 오도록 하고 근처에 내가 없으면 실제 세상과의 연결이 서서히 약해질거니까 켜지지않아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봐야되나봐 사진 어디서 어디서 맞추지? 아 위로 올라가서 맞추지 아 흐릿해져 걔가 그니까 걔 껌은 껌은 옷 입은 애가 와이파이야 와이파이 걔가 없으면 불안정해져 그래서 걔는 안 움직인거야 파일런이야 파일런 신호가 약해져요 이거는 봐도 되고 안 봐도 되는건가봐 제가 선택해서 역할이 없는줄 알았는데 역할이 있었어 아 그럼 이제 여자애가 이제 결국 성불하나? 할아버지 사진을 맞춰줘서 아 아 케비넷에다가 갖다줘야돼 갖다줘야 이게 성불하나? 그 케비넷 어디였지? 몇층이었지? 나의 모습이 어? 내 손녀였어 내 손녀였어 그리고 할아버지가 부자인 이유는 이런 특수한 일을 해서 부자가 된거였어 그쵸 그래서 자기 손녀를 계속 지속적으로 악질적으로 괴롭혀서 죽인 학생들을 구한거야 케비넷 케비넷 있지않았나? 어디? 뭐 갇혀있는 케비넷? 2층이야? 2층이에요? 아 근데 본거같은데 아 운동장이라고 있어? 그럼 나가야되네? 그쵸? 아 맞아 그거 에피소드있을때 운동장이었는데 어떻게 내가 우리가 왜 4층으로 내려왔지? 막 그런말을 했었어 그치? 처음에 들어가기전에 이거 여기야 그치? 해야할일이 남았다고? 이불 대지마시오 아깁시다 솔직히 솔직히 조금 무모하다 생각했는데 잘 끌려서 다행이군 그럼 우리 걔에게 마지막 종지부를 찍을 차례인가? 난 이 녀석들을 집에 돌려보내야하고 어 말걸면 끝이야? 아니지 가야지 아직 마지막으로 해야할일이 남아있지? 돌려보냈네? 밥벌레 세기가 가부잡네? 아 쟤땜에 와이파이가 그 됐다니까 터졌다니까 그래 여기로 들어가봐 내가 말했잖아 안가져오면 죽는다고 끝까지 말안하네 아파서 소리칠줄 알면서 근데 얘 숨은 쉬는거야? 얘가 얼마나 여우같은데 연기하는거야 빨리 나르기나 해 우리 아까 전부터 같은 공간을 돌고있지않아? 왜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거지? 뭔가 이상한데? 잠깐 저 앞에 저거 뭐야 여기 갇혀있어 얘 말하는거 아냐? 미안하다 내가 내가 너무 늦었어 내가 소멸되는 한이 있더라도 너를 지켜줬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 다 내 잘못이야 이 사단을 막을 방법이 있었을텐데 내가 못나서 너 부디 이 못난 할애비를 용서해다오 너의 복수는 할아버지가 대신 맡아주마 이제 그 쓰레기들은 절대 헤어나올 수 없는 영겁같은 고통 속에 빠질거야 이제 더이상 니가 직접 그 녀석들을 힘겹게 가둬놓지 않아도 돼 가자 저승차사가 우리를 도와줄거다 저승차사가 우리를 도와줄거다 그랬는데 이제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거지 그니까 배대지에서 도착을 안했어 영원히 지옥이든 천국이든 가야되는데 저승차사가 와가지고 지옥이든 어디로 이제 마무리를 해야된다는거지 학교에 니네 말곤 더 없었어? 어 그게 정말로? 정말로? 네 저희 말곤 더 없어요 흠 그래 마지막 기회를 주고싶었던건가? 근데 뭐 있었다고 말해도 이미 용서받기가 좀 힘든 상황이죠 이마좀 대봐 여기다 꿍 찍는거 아냐? 그 추노처럼? 도장 찍어야되니까 아 뭐 지옥행 뭐 이렇게 하나보다 그런데 도장은 왜 찍는거에요? 이게 일종의 증표야 내 특별관리표식 같은거지 이 앞에서부터는 따라갈 수가 없어 이제 각자 알아서 집으로 돌아가거라 이제 정말로 다 된것이겠지요 걱정마 저 녀석들은 이제 죽어서 명부에 가게되면 절대 사람 취급 못 받을거야 변호의 기회에 변호의 기회조차 없지 당신과 서연이는 복수를 원했잖아? 그 녀석들이 큰 고통을 맛보게 해달라고 알다시피 이승에선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처벌을 바르선 안돼 한심한 작자들이 법을 개떡같이 만들어놨거든 저승은 뭐 한결 낫지만 시연이가 스스로 복수를 해버리면 법리적으로 골치 아파지니까 앞으로 그 녀석들이 당할 꼴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마 자네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고통스러운 저승생활을 보장하도록 내 특권으로 확실히 처리했으니까 이제 다음은 쓰레기같은 학교와 교사들 차례로군 사이다 물이었대 이제 이게 이제 진엔딩이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인과율이구나 뿌린대로 거두는거죠 그 사진을 다 못 모으면 자기가 할아버지 사진이라는게 모르니까 이 엔딩이 안나오고 그냥 돌아가자 하고 그러면서 엔딩컷 나오고 그냥 끝났을 것 같고 이거를 다 끝까지 모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 좀 더 설명이 되고 그리고 저 할아버지는 먼저 죽어가지고 뭔가 이런 역할을 일을 하는거잖아 그치 근데 근데 무슨 저 할아버지는 의뢰인이야? 개념이? 토끼 포스터는 왜 뜯음? 그게 이제 다섯개가 된게 그래서 다섯시가 되기전에 빨리 하자고 그랬구나 신입인가? 신입? 저승사자 뭐 견습? 배우는건가? 아니면 뭐 소 소 소 뭐 그게 너무 많아가지고 뭐 들어주는건가? 재판도 안받고 저승차사가 도장부터 지금? 원래는 재판받아야죠 근데 신과 함께 세계관이 아닌가봐 쭉 누르면 나오네요 나물키 나물키 없대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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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 플레잉 다음 뉴스입니다 XXC의 한 중학교의 체육창고에서 폭행당해 숨진 경찰은 용의자인 3명의 학생들을 상해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한 해당 중학교는 XXC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아왔으나 최근 공무원과는 유착 의혹이 제기된 학교로 해당 중학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에 교육문화청 TF팀은 해당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그간 있었던 횡령과 폭력 사건을 자세히 밝힐 예정입니다 도루엔드 도루엔드 인과 율 도루엔딩을 봤네 엔드리스 모드는 뭐야? 최대한 피하면서 계속 모으는건가보다 재밌네요 게임시간이 딱 요정도가 적자 적자 하죠? 도루엔드 아 난 이거보다 길면 안돼 난이도도 딱 이정도가 좋은 듯 그래서 난 쭈꾸루 특화인 듯 took봅시다 막 이쁜영 히는 참김